2024 평창효성문화재가 오늘 개막해 열흘 동안 소설 메밀꽃필무렵의 무대인 봉평면 이효성문화마을 1원에서 열립니다. 축제장에는 15만평 규모의 메밀꽃밭이 조성됐으며 평창에서 누리는 지적사치, 문학과 미식을 주제로 제1회 근대연극제와 메밀바 속에서의 아티스트거리공연 등 봉평면 전체가 축제장으로 꾸며집니다. 또 셀럽들의 책읽기,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학산책, 송일봉 작자와 함께하는 장돌뱅이길, 이효성문학포럼, 효석백일장 등 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